1시간 전 공연 저희 스윗룸에 들어왔어요 지금 사람들 거의 다 뻑차게 들어왔고 이렇게 스윗룸하고 이렇게 스윗룸 여기 스윗룸 이렇게 스윗룸 2층하고 3층 사이에 있는 스윗룸이네요 그리고 룸 안에는 개별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룸 안에는 개별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좀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 10분 돼요 올 해까지 왔습니다 가서 전국으로 편리한 첫 번째 진짜 맛있네요 ваш 전국에 든다 진짜 가지고 싶으신데 진짜 가지고 싶으신데 내가 가방 가져가셨겠지 가져가셨겠지 같이 가지고 싶으신 거 옅기 ذu 진짜 씨앗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